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8월 16일이 광복절 대체휴일이라서 17일인 어제까지 모든 상장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업로드했던 세화 PNC가 어제 급락하면서 한강 간 거 아니냐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할 일은 하고 가야지 싶어서 분석 영상 올렸던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큐브입니다. 사실 C큐브는 2분기 수출 통계 데이터가 안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매출 101억으로 직전 분기 대비 11% 낮고 작년 동기 대비에서는 19% 정도 높게 나왔네요. 근데 작년 2, 3분기가 코로나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이번 2분기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3억으로 직전 분기 대비 13% 떨어졌고 순이익은 10억으로 QOQ 2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9% 정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화장품 쪽이 직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예전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 쪽은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반영되어서인지 큰 폭으로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근데 의외로 저가 경쟁 시장이라고 여겼던 산업용 매출이 2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산업용 매출의 증가보다는 이 화장품 쪽 매출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국내 시장이 7% 정도 감소했고 이어서 중국과 대만이 23%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눈에 띄는 매출 지역은 이탈리아가 직전 분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인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기타로 빠진 걸로 추정됩니다. 제품 품목별 생산 실적은 진주 광택 알료 생산이 7% 정도 감소하며 그 가동률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알루미늄 페이스트 등의 생산은 41% 증가했네요. C큐브는 알루미늄 페이스트 제품을 통한 자동차 알료 시장에서 계획했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본연의 색조 화장품 쪽 매출 회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화장품 산업의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그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산가입니다. 인산가는 지난 1분기에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익단이 저조하며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분기는 4월에 인산 선생 탄신 기념 할인 행사와 5월에 어버이날 선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출은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1분기처럼 이익률이 어찌 될지 좀 궁금했었는데요. 인산가 IPO 주관사였던 IBK 투자증권에서 6월 16일 레포트를 통해서 예상 매출 82억에 영업이익 14억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회사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90억, 영업이익 21억, 순이익 17억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약 3-40% 증가되었네요.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주력 제품인 주겸 라인업이 그 3회 주겸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고 특히 9회 주겸이 9억가량 증가하면서 매출에 큰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알카리 주겸의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은 그 주겸의 대중화라는 회사의 전략이 잘 실현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중마고환이 1억 증가하며 25%의 성장 그리고 상품 기타에는 주로 hmr 상품들이 포함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매출 18억에서 24억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아마존 판매를 시작했지만 아직 수출 실적에는 큰 기여를 못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국내 매출이 14억 5천만원이나 증가하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주가가 좀 빠지면 다시 보유 물량을 늘려놓고 싶은데 실적이 탄탄하게 올라와주니까 미전환 사체가 꾸준히 주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주가는 견조한 모습입니다. 2분기 보고서상에 남아있는 미전환 사체는 79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보다 7월 중순 인상가는 농공단지, 건립현장, 흙탕물이 계곡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과태료 500만원과 생산 중단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미 생산해둔 주견물량으로 판매에는 이슈가 없다고 공시했습니다만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상가는 단순한 이익의 증대보다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주주로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주겸 제조 공정에서 일반 천일염 대비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성분 등 유해물질이 제거된다 이러한 명확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양수산업의 피해를 우려해서 이러한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공단지도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상가는 올해 이미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이후 신공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높아진 수요에 대한 매출과 90% 이상 풀 가동되고 있는 생산 현황이 이제는 그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농공단지가 건립되는 이후에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웅 로직스입니다. 태웅 로직스는 이제 다루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9천원대 초반에 다시 조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웅은 이미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2분기 실적은 1분기와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열어보니 다시 한번 놀라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5월에 유한타와 IBK에서 태웅 로직스 관련 레포트가 발행되었었는데요. 그 유한타는 분기 실적 전망이 없었고 IBK에서는 2분기 매출 1,637억에 영업이익 119억을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열어보니 매출 1,971억에 영업이익 137억이라는 그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폭풍 성장을 발표했던 1분기 대비 다시 30% 안팎의 높은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지난 4월 초 올해 잠정 실적 공시에 영업이익 249억을 발표했었는데 이미 반기 누적으로 242억을 채웠으니까 물류산업 초호환기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분석 영상에서 제3자 물류업의 특성상 운임료 상승은 회사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수요의 증가로 매출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태웅은 이미 선사와 미리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익단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니 기존의 국제물류, CIS물류, 프로젝트물류 구분을 이번에 종합물류로 합쳐놨더라고요. 아마 국제물류 비중이 많이 커지면서 합쳐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종속법인 매출이 좀 돋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네요. 돈도 많이 벌었겠다 중소형 물류회사 M&A를 추진할 수도 있겠다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종속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분기에 태웅물류센터와 미국 법인이 신설되었는데요. 물류센터 법인이 신설된 걸 보니까 부산 신항만 물류센터 건립이 임박한 것 같고 미국 쪽에 물류 매출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속법인의 실적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2분기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인수한 GLS 코리아와 세중종합물류도 이제 이익에 기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려했던 콜롬비아 법인은 매출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훌륭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태웅은 현재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이 286억이 되었는데요. IPO 자금을 활용한 GLS 코리아와 세중종합물류를 인수했던 것처럼 창고나 아니면 중소형 물류회사 M&A를 진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매출 채권이 844억에서 961억으로 늘어난 걸로 봐서 3분기도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채는 276억 증가했는데 그 중 단기 차익금이 121억 정도 늘어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NPD와 사믹THK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업로드해 드렸던 문제의 세아 PNC가 남았는데요. 특히 세아 PNC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10%가량 빠져버린 상태인데요. 이 3개 기업은 다른 영상으로 정리해서 따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가 진짜 많이 떨어졌네 지표다 지표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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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